KBS의 한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 섭외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. 이른바 낙하산 MC를 거부한다며 제작진이 공개 반발하자 경영지도 반박에 나섰습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KBS 역사전월 그날 제작진은 개편 이후 첫 방송을 오는 19일로 준비 중이었습니다. 새 진행자는 배우 한가인 씨. 대본 작성과 일부 코너 촬영 등을 마쳤습니다. 그런데 녹화를 나흘 앞둔 지난달 26일, 사측이 연기를 지시했습니다. 조수빈 전 KBS 아나운서를 진행자로 기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. 2주간의 진통 끝에 사측은 이달 10일 무기한 방영 중단과 제작진 해산을 통보했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사측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. 한가인 씨 섭외 완료를 보고받기 앞서 이재원 제작 1본부장이 조수빈 MC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담당 국장 등과 협의도 했다며 벼락 통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. 하지만 제작진의 의무는 여전합니다. 한 씨 섭외에 긍정적이었던 이 본부장이 사흘 뒤 조수빈 씨를 MC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돌변하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특히 이 본부장이 MC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담당 국장 등에게 여러 번 강조한 점에 윗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 백선엽 기념 사업회 이사 등을 지냈던 조수빈 전 아나운서의 경력도 논란입니다. 이재원 제작 1본부장은 지난 2월 총선 뒤 방영 예정이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두고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지시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. 역사 전월 그날의 방영 재개와 관련해 KBS는 MC 선정에 의견 차가 커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KBS는 박민 사장 취임 당일 결방시켰던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사흘 뒤 결국 폐지했던 만큼 역사 전월도 존폐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